수능을 앞둔 3일간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했던 부산의 모든 학교들이 오는 7일부터 이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등교 방침을 변경합니다.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유초등학교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 기준으로 밀집도를 유지합니다. 유치원은 60명 이하, 초중고교 3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는 전체 등교를 할 수 있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밀집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